주석 잘 보냈어요 주석하면 광장시장이죠 광장시장 가서 육회 먹고요 그 다음에 순대, 떡볶이, 마약김밥, 족발, 빈대떡 가평으로 오세요 가평 펜션 좋아 서울에서 가족들 만났데요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저도 사실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유럽으로 떠나셨더라고요 영화 비긴 하긴 재밌어요 가평으로 오세요 가평 펜션 좋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거창해서 고기 사서 거창고기는 못 보여요 뷔 되게 부러웠어요 저희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사진 올려 재밌게 도는 사진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는데 뭔가 부러웠어요 동생들하고 참벙참벙 저는 그냥 얘는 새벽에 어디 갔다 하는지 말해 감사합니다 아 새벽에 아 짱이다 고기 사장 유행 도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